아, 끔찍해 아! 야, 누가 봐 누가 보면 어때? 야, 미스코리아즈는 얼굴 좀 보자, 어? 안 보여줄 거지, 그럼 왜 안 울어 봐? 뭐?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고 안 오고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자빠졌다가 이제야 나타나냐고 나 혼자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냅두고 제정신이냐 왜 안 울어 보냐 다 알면서도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 와... 1등하더니 이해싱도 진짜 넓어졌네 하하하 그런가? 야, 재호아 응? 축하한다 생일도 축하하고 그리고 미스코리아즈는 더 축하하고 장아다! 내가 생각해도... 오빠, 우리 그냥 이러고 나가자 지금은 오빠랑 놀고 싶어 축하하고 아, 이러면 어떡하나 사람들 다 쳐다봅니다 얼굴이 왜 이래 또 맞았어? 아, 아니야 나 이거 정생이랑 장난치다 다친 거야 내가 바보냐? 장난치다 얼굴이 이렇게 돼? 아, 공장 바빴어 주문 무지무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온 거야 미안해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거잖아 야, 너 오늘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야 너보다 오늘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? 나, 축하만 하게 해주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한테 찬물 끼얹는 놈 되게 하지 말고 축하 좀 하게 해주라, 나도 어? 그러면 안 돼? 축하해 주기도 아까운 시계도 뭐야, 지금 가자